마이코디 왜 자꾸 쳐! 아냐, 삐아, 나 지금 바빠. 나 자꾸 치지마. 왜 자꾸 나 치냐? 삐아, 배고파?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밥 먹고 싶어? 꼬지리, 꼬지리 아줌마. 꼬지리 아줌마도 밥 먹을 거야? 호봉이 아저씨도요? 밥 한번 준비해 볼까? 하이파이브, 밥! 밥 먹을 거야? 하이파이브! 모피니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먹으러 가자! 우선, 이거는 동결건조 사료예요. 스몰 배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터키. 터키. 그리고 이거는 사딘 앤초비 피쉬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오메가3예요. 이거를 한 펌프씩 이렇게 주고. 이거는 모피니 관절 때문에 계속 먹이고 있는 약인데, 안티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플라그 오프. 치석 제거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을 조금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반 숟가락씩. 이거를 자극게 줍니다. 이거는 사료.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했고, 냉동 캘리포니아 블린드라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데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산균이에요. 이거를 한 숟가락씩. 근데 머피니는 살짝 설싹기가 있어서, 조금 덜 주춰볼게요. 근데 이거부터 섞어줘야 잘 먹어요. 채소에 고기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 숟가락에 aplaus num Wer picture 집으로 bapt담을 쓰리고, 떨먹는다 들어anic. 저의 미술은 약간의 아쉬운 segundo 업은, 발라줘요. 좋은 thousand 업은, 그리고 하나 더 아 누가 트림했어? 너 트림했지? 포토 맛있었어? 트림 할 만큼 맛있었어? 응? 오늘도, 오늘도 밥 맛있었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무실 가서 바로 계약하려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작업들도 하고 수제 간식도 하시면서 강아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igs을 하지? 어? 바닥이 한번 여쭤려고요 이제는 게시구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포장났어 오 맛있어 티 진짜 맛있다 저 티 사야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티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양심이 찔려서 안 될 거 같아 이 조그만 거를? 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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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가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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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다 포핀아 어 잘 있었어 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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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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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석션! 너무 좋은데? 이야 진짜 작네. 가볍지? 어. 헬리녹스 의자를 샀습니다. 여러분. 헬리녹스 선세트요. 신제품이에요. 헉! 아저씨. 이건 저희는 크림에서 샀습니다. 배송은 한 일주일? 아 딱 일주일 걸렸네. 어 이 색도 예쁘다. 이거는 코요테 탄 색깔이에요. 포레스트 그린이랑 두 가지를 샀습니다. 아주 좋죠? 나 흰쎄지? 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바꿔줬지? 콩둑! 포더 요리 가보세요. 여기다 앉아. 갑자기 기지개 맥켰냐. 됐다. 됐다. 여기 좋지? 우리 이거 들고 놀러 가자. 여기 있지? 여기 앉아 봐. 여기 앉아. 응? 앉아요. 응. 귀여운 엉덩이. 귀여운 엉덩이. 귀여운 엉덩이. 귀여운 엉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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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오. 으. 너. 아저씨 뭐 할말 있어? 왜 자꾸 날 치는거야? 뭐 할말 있어요? 왜요? 뭐 필요해요? 왜 그렇게 앉아있어? 다리가 왜 불퍼졌어? 왜 이렇게 앉아있어? 왜 이렇게 앉아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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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누가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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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한글자막 by 한효정